와 이제는 홍준경 씨가 나올 때는 이런 백미직이 어울리네요 와 이거 장악 퀴즈인데 그렇죠? 자 여름 특집 초대석 아는 만큼 보이고 배움에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어릴 때 못한 공부를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겠다며 학문의 열의를 불태운 진정한 공부함 너튜브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방송 천재 홍진경 씨 최파타로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홍진경 씨 화정 언니 맨날 에로보부 스튜디오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또 라디오부스에서 보니까 되게 또 새롭네요 아 그래요? 네 제 말을 막으려는 거 아 또 홍진경 씨 너무 감사하고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아니 뭐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건 아닌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애 숙제 봐주고 또 방학이에요 방학이니까는 애랑 또 간식도 해줘야 되고요 간식도 해줘야 되잖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라헬이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뭐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어요 정말 식욕이 왕성하고 뭘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달라고 엄마 닮았네 저희는 아침에 삼겹살 7시 반에 구워요 대단하네 일단 우리 정말 이렇게 어렵게 무보해 주셨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렵게 무보해 주셨어 홍진경 씨 우리 카메라 보시고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만제들이에요 최하정 파워타임 우리 청취자 여러분 늘 제가 저도 똑같이 청취자로서 함께하는데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 이쁘네 이쁘네 본인 요즘 미모 터진 거 알아요? 그래 진짜 아니 이쁘게 나오네 사람들이 욕해 미모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 홍진경 씨 TV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개성 있고 예쁘시죠 자 우리 진경 씨가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은 잘 안 하셨잖아요 라디오요? 제가 이제 DJ를 DJ 했었으니까 저쪽 K 쪽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남창희 씨가 거기서 또 뭐 하나 해요 지금 거기 가끔 게스트로 출연하는 거 외에는 하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화정 언니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와야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궁금한 거 많이 많이 여쭤보시고 홍진경 씨 나온다고 예고를 딱 해드렸더니 막 문자가 엄청 쏟아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기를 살짝 실감은 하시나요? 인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실감해요 달라졌죠 사람들이 많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좋아해 주고 맞아요 그리고 너튜브 얘기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많이들 보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러브브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너튜브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너튜브요 그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실 에러브브 할 때 이제 녹화 때 이제 매주 2주마다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해가지고 맞아 항상 녹화만 큰다고 그냥 바로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튜브는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최하정 씨랑도 당연한 거지만 그냥 우리 청취자분들이랑도 도란도란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 오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좀 알차게 좀 얘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노래야 빼면 되는 거죠 우리 진경 씨 난 노래를 왜 빼 아니 근데 아니 FM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 진경 씨 목소리 많이 듣고 또 궁금한 점 이런 거 173하나 님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진경 언니 핫한 스타들만 찍힌다는 출근깨 사진 찍히셨던데 보셨어요? 제목은 또 어쩜 그리 잘 지으셨는지 찐천재 왔어요 라고 떴네요 기분 좋게 보러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아 그래요? 사진 한번 볼게요 총각인데 총각 우리 진경 씨가 타이틀에 비해서 그냥 너무 무심하게 걸어오시네요 아 나 나를 찍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누구 연예인 찍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서 그냥 누구 찍나 보다 하고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우신데 저럴 때 이제 알았으면 손이라도 한번 흔드는 건데 진짜 몰라요 그렇죠? 아니 박군 부르던데 박군 아 박군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박군 부르는데 내가 손 흔들긴 좀 그렇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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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주책맞은 애라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박군 부르니까 그냥 들어간 거지 나는 그렇구나 여러분 기사 찐천재 왔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네요 역시 진경 씨다요 1048님이 진경이 저예요 만재 운전 중이라 긴 말은 못하고 잠깐 차 세우고 문자 보냅니다 찐천재 홍진경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경 씨가 이제 그 구독자분들을 만재라고 부르시는 거죠? 저도 만재예요 감사합니다 만재야 만재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천재 위에 만재 정말 저희보다 훨씬 더 늘 뛰어나시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만재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만재들 뭐 지금 만재님들이 엄청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진경 씨가 요즘 정말 바빠요 너튜브 공부왕 찐천재 촬영부터 또 애로부부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봐? 아이돌들이 와서 그렇게 애로부부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아이돌들이 왜 이렇게 애로부부를 많이 보지? 너무 재밌나 봐요 애로부부 그리고 연애도사 연애도사 여기에 홍현희 씨랑 신동 씨랑 주로 이제 연애에 관한 네네 솔로인 연애인들 이렇게 저희가 소개팅도 해주고 아 저도 한번 나갈까요? 오 언제든지요 자 그리고 이번에 새 예능 프로그램 홍진경의 영화로운 덕후생활 뭐 이렇게 많이 해? 아 이건 어디서 해요? 홍진 영화로운 덕후생활 영화로운 덕후생활 TV에서 시작하는 이거는 이제 영화 얘기 영화 채널인데 아 너무 좋겠다 오늘 이제 이거 생방송 끝나고 녹화하러 가요 첫 녹화에요 오늘 아 그래요? 어떤 분은 어떤 분하고 제가 혼자 진행을 하고요 혼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함께 나와주시는데 영화로운 덕후생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겠는데? 네 진경 씨가 소개하는 영화면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일주일에 영화를 꼬박꼬박 늘 4편씩을 봐야 돼요 모니터를 해야 돼서 그래야 영화 얘기를 하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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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문화생활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땡플릭스 솔로지옥도 시작한다고 네네 와 이런 거 기사로 하네? 몰랐어요 솔로지옥은 또 뭐야? 아 이거 그 땡플릭스에서 하는 또 채널인데요 드라마 시간 틈을 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 별말씀을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게 다 되나? 근데 지금 그 스케줄이 네 근데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다 진경 씨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네 그쵸? 네 프로그램은 사실 이렇게 맡아야 되는 거지만 그럼 그거는 뭐요? 그거 TVN JTBC에서 하는 거 아 차이나는 클라스? 아 차이나는 클라스는 제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물론 아직도 배워야 하겠겠지만 또 다른 후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자리를 비켜드렸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보면 이제 홍준경 씨가 그 프로도 굉장히 이제 힘든 와중에 놓지 않는 게 그걸 하면서 너무 이렇게 배우고 느끼는 게 많으니까 어디서 이런 따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냐 자기는 이제 공부하는 의미에서 그 프로그램을 안 논다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맞아요 벌써 그 얘기 들은 게 몇 년 전인데 맞아요 벌써 3년 넘게 그 채널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좋은 강연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그냥 졸업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우리는 편집폰을 보는데 그냥 후불로 다 보시는 거잖아요 편집폰으로 한 시간씩 보시지만 저희는 녹화를 한 5시간씩 떴어요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완전히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매주 3년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프로였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들으라고도 좋은데 또 출연료까지 주잖아요 돈을 벌면서 공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JTBC를 향해서 절 한 번 하고 갈게요 그쪽 맞습니까 얼마나 통장에 돈이 많이 꽂혔으면 저렇게 큰 절을 저건 양쪽에서 잡아줘야 되는 절이잖아 아니 근데 항상 진경씨는 그래요 지금도 영화 같은 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4편씩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진짜 하고 싶고 좋아하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그만 봐 야 영화 무슨 영화 책 봐 공부해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 그게 제 직업이 된 거예요 텔레비전을 예능을 보는 게 제 직업이에요 제가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영화를 보는 게 제가 봐야지 돼요 쇼핑을 하는 게 제가 옷을 입어야 어디서 또 스타일리시하게 방송하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지금 제 자비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죠 사실 그러면 라헤리도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겠네요 그럼요 라헤리가 당연히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지 뭐든지 라헤리가 선택해요 저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지만 너 이거 먹으라는 말 한 적 없어요 메뉴에서 얘가 고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육개장을 시켜도 얘가 시킨 매운 육개장을 그냥 시켜줬어요 그런 식으로 항상 선택은 라헤리가 하는 거고 기본적인 것들 어린이가 모르는 거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이런 거 그런 거만 잔소리를 하죠 우리 라헤리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거예요 라헤리는 세상에서 슈가가 제일 좋죠 슈가 오빠가 제일 좋고 방탄소년단 비 오빠가 제일 좋죠 참 너무 훌륭한 엄마 아빠 밑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사실 또 몰라도 되고 근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훌륭하다기보다는 아직도 진짜 철이 없고 저희 남편이나 저나 아직도 우리 어른들 눈에 어린애들 같잖아요 아직도 부족하고 근데 모자른 상태지만 아이를 낳아서 같이 배워가면서 같이 커 나가면서 같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죽는 날까지 완전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계속 배우잖아요 배움만이 이제 구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진경 씨가 너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 지금 구독자 수가 79만 9천 명 79만 9천 명이요? 네 그렇죠 79만 그러니까 80만 명을 앞두고 있네요 79만 9천 명이에요 80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79만 9천 명인데 지금 최하정 파워타임을 하면서 80만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79.9인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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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만 찍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좀 보여줍시다 이런 데 안 올라 80만 명 그래 방송하다가 80만 명 되면 좋겠다 구독 쭉쭉쭉쭉 누르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공부왕 찐천재가 그냥 어느 날 딱 된 게 아니라 진경 씨가 이 콘텐츠를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내는 분이신 거예요 문진경 씨가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할 때 그냥 어느 날 진짜 그냥 연예인이 예능하듯이 터진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한 발 한 발 앞서가고 맞춰가고 노력하고 공부왕 찐천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었잖아 너무 재미있게 수학도 풀고 이러면서 예능이랑 이렇게 접목을 해서 근데 이게 딱 되더니 지금 80만 명 됐대 남을 것 같아요 80만이 됐날 우리 함께 했었어요 그러니까 태화정 파워타임 스튜디오에서 이거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너튜브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구독자 수가 이렇게 올리고 이러는 거에 의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80만 명은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0만 명 돼도 막 그런 거 봤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시작한 지 아직 5개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제가 무슨 탑스타도 아니고 사실은 정말 놀라워하고 있어요 저희 스태프들 제작진들 저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제가 처음에 이거를 공방진 자체를 만들게 된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진짜로 뭐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유튜브들도 유튜브 채널도 많고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필요한 저는 유튜버가 될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냥 단지 저는 나혜리를 가리킬 때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되게 재미있는 최태성 선생님 역사 만화 역사 재미있게 풀어주는 역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애를 가르쳤는데 어려운 수학 공식을 쉽게 가르쳐주는 채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필요했는데 그러면 다른 인강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칠판에 이거 조금 쉽게 가르쳐주면 그래서 그걸 많이 뒤지다가 너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만들어볼까가 된 거예요 제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해서 근데 이걸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국어도 하고 사회도 하고 영어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공부를 좀 수학에 맞출 거예요 어려운 공식을 쉽게 가르쳐주는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 같은 거는 암기 쪽으로 해도 되는데 이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쭉쭉 늘어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채널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구나 이게 이걸 니즈로 이런 니즈가 필요했던 분들이 이렇게 계셨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참 만들기 잘했다 그리고 공부 참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보람되고 뿌듯해요 그러니까 홍진경 씨가 다른 분하고 좀 이렇게 차별화되는 게 아까 이제 차이나는 클라스도 그렇고 뭐 지금 이제 영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도움이 되고 그야말로 일석이죠 그러면서 돈까지 버는 이런 게 너무 정말 신비롭고 신기하고 감탄스러운 거예요 마저 이 얘기를 그대로 했었어요 몇 년 전에도 계속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너무 쉽게 재밌게 잘 하면 어떨까 이걸 해내는 게 제가 이제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제 주변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 홍진경 씨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뭐 앞에 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민망해하시고 뭐 하지 말라고 난리지만 나의 이제 생각은 정말 그랬거든요 뭐 김치 사업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쭉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러고 결국 해내고 그리고 그게 어느 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워낙 성격이 좀 이러신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진심으로 진실되게 제가 김치 같은 것도 엄마가 진심으로 진실로 집에서 담궈서 파셨거든요 집에서 팔았어요 만들어서 어떨 때 안 나가고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씌워버리니까 나눠드리고 이렇게 진짜 집에서부터 한 거거든요 누군가한테 기획되어진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유튜브도 제가 진짜로 과외를 받았어요 라일이 수학 때문에 학원을 계속 보내놨는데 진도만 나가고 왜 라일이 학교 보내고 나서 그 카페에서 시험지 같은 거 계속 하셨잖아요 1일 그런 것도 진영 씨가 했었어요 제가 정말 거의 지금 3년째 수학 과외를 지금도 화요일 두시면 받고 있어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진짜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컨셉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래 못했을 거예요 그 너튜브 영상을 보니까 직접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컨텐츠 기획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점점 부담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서 하는 컨텐츠고 이게 분명히 니즈 필요한 부분 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80만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셨죠? 당연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만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저는 10만도 생각을 못했어요 10만도 엄청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실버 버튼을 받는 거죠 저 10만도 생각을 못했는데 10만 되면 저 뭐 할 거야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에 대해서 기획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하기도 전에 벌써 10만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공약을 뭔가 이행할 때는 벌써 30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였고 그래서 참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가 부담이 되냐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 두 번째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하는 되게 그냥 일반적인 대사들도 기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말 한마디 진짜 조심스럽고 사실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들도 정치인 하신 정치인분들도 선생님으로 모시거든요 어떤 그런 그런 이데올로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공부만 배우기 위해서 모시고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건 사실인데 또 그런 부담감이 또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를 줘야 힘이 되기도 하고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제 유튜버가 되셨으니까 섭외는 엄청 예전보다는 쉽겠어요 나오신다는 분도 많으실 거고 보좌관님들이 전화가 많이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김소희 씨가 진경 씨 너튜브의 개그맨 남창희 씨 그리고 래퍼 그리스도 함께 출연 중이죠 어떻게 이 두 분과 함께 하게 됐어요? 진경 씨가 직접 추천하신 거예요 남창희 씨하고 워낙 친했지만 창희는 뭐 워낙 가족이고 그리는 어떻게 그리는 이제 우리가 막 누구랑 함께 할까를 막 많이 했었어요 초반에 황재성 씨랑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성이가 황재성 씨가 성균관대학교 무슨 과더라 애가 공부를 너무 잘했고 수능에서 수리 영역이 엄청나게 고 득점자 그걸 모르고 섭외했던 거예요 너무 잘 푸니까 약간 우리랑은 좀 안 맞잖아 우리는 무식해야 약간 정규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고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리가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리도 학창 시절에 방송 생활을 하느라고 많이 좀 저랑 비슷한 케이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가 착하고 그냥 순하고 그래서 셋이 어울리는데 너무 정신연령도 잘 맞고 그리가 성숙해요 제가 좀 미숙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잘 맞고 편안하고 그래서 함께하고 있고 이제 빠꾸오빠도 가끔씩 도와줘요 윤성우 오빠 또 김인석 인석이도 엄청 똑똑한데 또 나름의 똑똑한 캐릭터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 외에 딘딘 광희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니 근데 이소희 씨가 저도 만재인데요 저는 진경언니와 그 너튜브 피디님의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습니다 피디님이랑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둘이 잘 통해야 하셨는데 그 너튜브기 나영석이라는 말이 도는데 자 요런 사실도 좀 저희가 4부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예상대로 노래는 한 곡도 못 들었네요 자 4부에 홍진경 씨와 함께 할게요 파티 파리 파티 화제 속에 지켜주는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너누나 아아 워너바정은혜 워너누나 아아 워너바정은혜 워너누나 아아 워너바정은혜 워너누나 아아 워너바정은혜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끝없는 학문의 길을 걷고 계신 요즘 대세의 홍진경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홍진경씨를 제일 처음 알게 된 건 슈퍼모델의 모델이었는데 모델의 또 예능인의 또 이렇게 또 정말 화제 만발의 유튜버로 사업가로 그리고 정말 아직도 뭐 이루고 싶은 게 있나요? 뭐 또 펼쳐지는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아니 제가 기회되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뭔가 계획하고 이루고 싶고 이루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태어났으니까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먹고 안 자면 졸리니까 자고 이러면 또 내일 되니까 또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살면서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왕이면 좀 즐겁게 그리고 조금 완성도 있게 잘하고 그러고 살면 좀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거지 뭔가를 막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든지 이제 그러니까 진경씨가 아까도 컨텐츠의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든지 이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걸 좀 더 알고 싶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그야말로 장인정신으로 현지껏 온 것 같아 장인정신이지 최화동씨가 장인이시고요 26년을 한 자리에서 정말 바위를 두르셨어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어렸을 때 엄마가 그랬죠 넌 학교 갔다 오면 시계추처럼 책가방 놓고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 시계추처럼 저는 하는 거고 우리 진경님은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보면 정말 뭐 나이도 나보다 훨씬 어리고 그렇지만 늘 존경하는 정말 현명한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다 이런 것보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야말로 우리 최화정씨를 늘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 아까 3부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야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아까 노트북의 나영석이라는 말이 돌던데 사실이냐 근데 벌써 그 티키타카나 또 이런 걸 같이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갇혀있지 않고 굉장히 창의적이신 분 같고 어떻게 서로 그렇게 만났는지 또 끼리끼리 만난다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 방송국에 계시다가 그냥 공채 PD로 계시다가 나오시면서 저랑 뭔가를 같이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차이나는 클라스 대기실로 근데 처음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라 너무너무 에너지가 있고 그냥 저 사람이랑 뭐든지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정말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뭐 정말 N본부에는 우리 또 김태호 PD님이 계시고 또 나영석 PD님도 계시고 워낙에 유명한 스타 PD님도 많으시지만 그 못지않은 이성로라는 브랜드가 또 생겼구나 아 이성로 PD님이신 거 네 정말 천재라는 거는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천재가 천재를 알아봤네 글쎄요 저는 정말 그런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고 정말 그분은 진짜 천재신 같아요 진경 씨 어떤 그런 면을 보고 픽을 하셨고 또 진경 씨도 그런 게 통했고 확실히 그 끼리끼리라는 말이 느낌이 오네요 자 지금 전국의 수포자들 수학 포기자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석혜윤 씨가 저도 학생 때 수학을 너무 못해서 늘 컴플렉스였는데요 진경 언니가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보고 감동받아서 지난주에 고등수학 문제집을 사왔어요 저도 다시 수학 공부해보려고요 응원해 주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라헤리를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수학에 집착을 해서 자꾸 유튜브에서 수학을 하고 라헤리한테 자꾸 수학을 가리키고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라헤리가 저희 딸이 저희 딸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수학을 제가 지금 왜 수학을 하겠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대학 입시를 할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저는 만약에 제가 가르쳐야 되는 딸이 없었다면 그쪽으로는 문제집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를 학원을 보냈는데 1년을 막 문제집에 많이 진도가 나가니까 뿌듯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 어느 날 아주 기본적인 걸 못 풀고 있더라고요 너 뭐 한 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 거더라고 그래서 수학은 보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이 엄마가 붙잡고 가르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배운 거예요 배우면서 애를 가르치니까 성적이 정말로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앞으로 내가 얘가 더 어려워질 텐데 계속 배워야겠구나 하면서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저희 라헤리가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대학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라헤리가 대학에 안 간다고 해도 저는 정말 존중해요 그냥 뭐 그거는 라헤리의 선택이니까 좋은 대학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수학을 하고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놨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고등학교 남은 시간 동안 수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거든요 학교 가서 나름 영어 국어 사회는 그래도 성적이 한 80대에서 90점대 평균 나와 근데 수학 때문에 모든 점수를 다 깎아먹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책 좀 본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진도를 놓치면 못 따라가요 그리고 수학 시간마다 선생님이 나 시킬까 봐 시선 돌리고 멀쩡한 애가 자존감이 너무 바보가 되는 거야 그 시간에는 정말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거 자체가 싫어 수학 시간이 싫어서 제가 그걸 겪고 나니까 우리 라헤리가 수학 때문에 자존감 떨어지고 학교 가는 게 싫고 학교 생활 즐기지 못하고 이런 얘기도 다 했었어요 그 남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을 꾸역꾸역 학교에 가는 게 싫은 거야 수학만 어느 정도만 따라가도 그 정도로 실천 안 평균도 안 깎아먹고 고기까지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수학이 어려우니까 9080님이 아니 이게 무슨 현대판 한석홍 어머니 등장이시네요 떡을 쏘는 노력으로 수학을 배우시다니 그러니까 진경이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원하니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땐 굉장히 신선하고 특이하더라고요 그 라헤리를 어렸을 때 학교 보내고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 1일 시험지를 푸는 거예요 그랬잖아 그치 왜냐하면 다른 엄마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안 풀어도 돼 나는 모르니까 푸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거를 어른이 돼서 구독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진짜 그 노란 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라헤리 태교를 제가 그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엄마야 대단한 어머님이야 5622님이 진경 씨 말씀에 진정성이 느껴져요 제가 지금은 운전 중이라 집 가서 진경 씨 너튜브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80만 한 명 김가영 씨가 전지연 언니도 공부왕 찐천재 구독하신다고 하던데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전지연 언니인가요 하셨나요 지연 씨가 되게 예능을 좋아해요 정말 있잖아 우리가 아는 그 천송이 캐릭터 그대로예요 삶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나오셨었죠 연결하셨었죠 참 좋은 사람이고 가끔 저 이제 예능을 하고 나면 모니터를 해줘요 언니 어땠어요 어땠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저는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서 먼저 카톡을 하진 않아요 뭔지 알죠 이런 마음 귀한 인맹 놓칠세라 제가 진경 씨한테 함부로 카톡을 못 날리잖아요 방해될세라 나를 보고할세라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네 그런 마음으로 근데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저도 만재예요 언니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우연찮게 저희가 유튜브에서 했는데 너무 기사가 많이 나와서 내가 미안하더라고 괜히 괜히 맞아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날 통화를 했어요 지연 씨 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지 그랬더니 너무 웃으면서 언니 좋고 자기는 계속 유튜브를 볼 거라면서 너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참 힘이 많이 됐고 전지연 씨하고 이제는 말 놓으세요? 전지연 씨요? 네 지연 씨한테는 제가 죽을 때까지는 못 놔요 아 그럼 지금도 서로 존댓말로? 네 지금도 좀 극전칭을 쓰는 편이에요 학교 후배인데 제가 지연 씨가 어려워서 발을 못 놓고 있대요 어려워하는 후배예요 박혜정 씨가 아 저도 10살 딸을 둔 마음인데 홍진경 씨 너튜브 보면서 아이와 함께 공부 중이에요 홍진경 씨는 라일이랑 공부하다가 욱하거나 화가 날 때 화를 삭힌 언니만의 방법 있으세요? 아 이런 거 궁금하시 공부하다가 욱하거나 화가 날 때 화를 삭힌 언니만의 방법 욱하세요? 욱할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 저 라일한테 그렇게 욱할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근데 이거는 라일이에게 또 인터뷰를 해봐야 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제 입장에선 저렇게 욱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원래 이제 뭐 무슨 운전이나 뭐 이런 공부나 이렇게 뭐 하는 건 가족한테 하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만큼 왜 이렇게 남이라면 어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게 내 딸이거나 내 동생이거나 이러면 욱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없는 이유가 사실은 라일이랑 그렇게 제가 공부 가르치면서 트러블이 없었던 건 제가 몰라요 잘 그러니까 엄마 이거 뭐야 물어볼 때 내가 모르면 제가 그냥 별표를 해요 따로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면 거기서 터져요 라일이 엄마 이거 몰라? 이러면서 또 가르쳐줘 그러면서 수준이 비슷하니까 약간 싸울 일은 없어 싸울 일은 없어 서로 야 찾아보자 이러면서 또 같이 답을 찾고 해설집 같이 보고 약간 이런 편이에요 계속 화요일 날 가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비슷하다고 수준이? 왜냐하면 이제 요즘 애들 수학이요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분수 이런 건 알아도 문장제 있잖아요 문장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 그거 문장제라고 해? 지금 이제 5학년인데 5학년 문제야 언니 이따가 내가 쉬는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언니 못 풀어요 문장제 수학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욱할 일이 없다 없죠 내가 욱할 입장이 아니지 그러면 우리 회장님도 같이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아 나는 10살 때 뭐 이렇게 잘했나 또 이 아이의 입장으로 같이 서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법이네 제가 애보다 많이 아는 입장이면 우글하고 화를 내는데 비슷하게 잘 같은 수준이니까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이지 우글한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또 와 닿는데요 그쵸? 뭐 누구한테 이렇게 욱할 입장이 그러네 문장제 문장제요 동메달까지는 괜찮은데 은메달부터 어려워지면서 금메달을 못 풀어 자 그럼 여기서 머리 좀 식힐 겸 자 노래 듣네요 와 그래도 또 그리의 노래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그리가 또 신곡이 나왔고 봄이 가져가서라는 곡 저희 유튜브에서 아니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로도 또 나갔었거든요 홍진영씨가 뮤직비디오 출연 예예 이거 한 번 좀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 네 그리의 봄이 가져가서 네 45분만에 노래 듣네요 봄이 다 가져가서 밤을 늘 가져가서 그래서 그래 요즘에 난 홍명남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정님 진경님 두 분 시작부터 수다 케미 꿀잼이네요 하셨고요 진짜 한 시간이 너무 모자르네 김호령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진경씨가 편해요 솔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매력 있죠 그 홍진경씨만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김은희씨가 언니 오은영 선생님 같아요 웃을 준비하고 유가 교훈 얻고 있어요 반성합니다 지난 날의 나의 우글 아 그래 맞아요 우리 진경씨 같이 있으면 항상 유쾌하고 또 알게 모르게 엄청 배려합니다 그래서 얘가 소심한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엄청 배려하는데 정말 그 신선한 자극이 돼요 정말 태어났으니까 사는 사람치고 꽤 즐겁게 꽤 재밌게 꽤 재밌게 또 그리고 가장 또 짭짤하게 여러 가지가 너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남도 잘 배려하고 홍진경씨 오랜만에 라디오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오늘 채파타와 함께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데뷔해서 우리 최아정씨 같은 훌륭한 또 언니를 만나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나 저라는 사진 떴냐 왜 기사에 JTBC를 향해 절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기사에 떴네요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늘 최아정씨께 감사드리고 우리 최아정씨를 정말 한자리에서 26년을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는 우리 최아정씨를 보면서 늘 많은 거를 보고 배웠습니다 언니 같은 저도 연예인이 되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 진정이가 끝은 사람 하나니까 최아정씨 같은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훌륭한 진짜 우리 홍진경씨 아니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진짜 안 할 수가 없이 정말 자랑스럽고 아주 닮고 싶은 동생입니다 정말 진경이가 제가 진경이보다 먼저 태어난 게 너무 위안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을 텐데 3930님이 오늘 두 분 소감 방송 마지막 날 같아요 자 우리 윤신혜씨의 공부합시다 이게 진짜 인생 주제가네 저는 아까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홍진경씨 여름 특집 초대석에 장학 퀴즈 그게 나올 줄 모르고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늘 유쾌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우리 홍진경님과의 데이트 마칠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김치가 너무 애정이 간대 홍진경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요 홍진경씨처럼 진경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애로우 애로우 애로우